일반인들은 별로 그런게 없잖아요 다들 그냥 뭐 혼자 집에서 심심하게 있거나 뭐 각자 개인만의 취미가 있겠지만 아 나 이거 점호 하자는 건가? 연각 위험했다 으어우 월박 왔다 양잡이 있을 거 아니야 Rockefeller 이거는foundation 오오오오 matters 오늘 겐이랑 해야겠다 여러분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오 지렸다 마지막 네번째가 어려워요 야 진짜 잘한다 잘해 프로란 역시 틀리구나 나이스 몰랐나보네 나이스 아 이게 안 맞나 아 어 왜 이걸 맞아줘 어이구 바보야 아이고 바보야 음 프레임을 다 못개길걸 이렇게 생각하고 쓴거네 어 뭐야 아 뭐야 아이씨 나 뭐했니 이건 너무 노리스 팩트다 이건 너무 주황단에서 나 쓰는 패턴이었는데 너무했다 이건 저거 보고 막지 우와 우와 이거 뭐 패턴인가요 호호 공중 점프 후에 공팔이라니 오지마요 뭐야 이거 변신하고 잡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못 튕겨내 어 어 왜 자꾸 얘는 축이 틀려서 맞아 역강할때 허리 틀림이 심한가 나이스 아 아니 리퀴드 겐한테는 그걸 못썼거든요 기본처를 어 쓴다 진짜 바로 지금 아 아깝네 뭐다 뭐다 아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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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양잡픈 줄 알았는데 저거 썼네 야 믿음으로 썼다 제발 체가 그렇습니다 카나 그래둘 다 지금 그랬지 그렇죠 그때들 여기랜 과 전 궁 아 핵 못찼네 아깝다 아이씨 쓰는 족붓 잡았네 아 늦었다 아우 힐키도 못하고 이거 진팔 쪘네 우어어 아니? 아니? 으아아아 연깍 아우 너무 잘한다 우와 아우 흘렸네 아홀렸데 아깝다 아을때 nouvelle 에어 아홀렸데 오깝다 아홀렸데 아홀렸데 그게 누구에요? 그게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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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민 우와 화나는 날이 너무 낫다 뭐야 어디서 받은거야 신나킥 나이스 아 그런 분이에요 아 이렇게 조금래? 이렇게 해야한다 안 돼 와 또 하단이네 고집이 있다 이 친구 한 번 통하면 계속 쓰는 타일급이에요 대선배네 엄청 엄청 선배네 사고사는 뭐에요? 근데 어떤거에요? 병이에요 아니면 오늘 진짜 어떻게 안되냐 아우 진짜 게임 너무 안된다 아 들이케도 안되고 아 여기까지만 할까 이데스까지만 할까 아 근데 기본처럼 맞춰야지 아무리 그래도 공방 예의주행인데 기본처럼 맞춰줘야지 배그 한 번 더 배그 어 미친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진짜요? 와 진짜 난리났겠네 일본 코로나 때문에 그래된거 진짜 난리났겠네 와 진짜 코로나 때문에 난리났겠다 오잉마 오잉마 아 녹네 녹아 진짜 잘한다 화단을 좀 내주고 하는 타입이라야되나 좀 그런 타입이야 해보니까 아 흘렸잖아 야 와 왜 내가 prescribe기온척 안 나가냐구 와아아아 자꾸 오아 기온척만 이기고 정신 승리하고싶다 나이스 나이스 4 FPfia 거미절 단편 이렇게 부르던데 우와 질기네 이야 콤보 봐 일본 진짜 잘한다 이제 연각이랑 헤모가 이지 걸리네 와 이거 월바 미쳤다 야 이 콤보 뭐야 난이도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모션이 틀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지 계속 쓸거야? 확인하네 계속 양잡스길래 이번에 앉았는데 확인하네 앉는지 안앉는데 젠장 어 왜 안막혀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기온초가 너무 안나간다 얘한테 막 몇천번 이상 연습해가지고 기온초는 좀 이제 살짝 손에 있다 해야되나 근데 거미줄은 손에 안인거죠 와 이렇게 완벽한거 봐 리퀴드겐 이 친구가 롤로 치면 살짝 페이커같은 느낌이라 이 친구가 로스직한 운동이랑 지구대 롤로 이 친구가 4 4 5 4 4 5 5 5 5 5 0 5 5 우와 풀었는데 자꾸 안풀려 그냥 올 내가 못하는 것 같아 와 졌다 와 저기서 짜줬으면 어떻게 알았지 저기서 딱 맞게 딱 저걸 써놨어 와 길이네 와 맴봉 가위바위보 다지 슬리핑몰 얻어서 진짜 각신이님이랑 하는 것 같네 나이스 또 쓰네 우와 존나 잘한다 진짜 그냥 존나 잘한다 대회때 2선 이런거는 잘 모르겠는데 데스를 하면 절대 못해 오 너무 잘한다 내가 이렇게 한없이 초라해지는건 오랜만이다 아 기원초도 야 공짜 기원초도 안들어갔어 심지어 아니 공짜 기원초도 안들어갔어요 지금 원래 뜨는거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 사이드로 들어갔어 사이드로 들어갔어 하이구 아휴 하하 그니까요 벽 때문인데 운이 그만큼 없는거 같은데 아 뭐 이러냐 어 뭐야 이야 기어가는거 봤어요 방금 조금이라도 덜 맞으려고 와 지린다 상대가 진짜 잘한다 저렇게까지 데미지 감수해서 하는거는 진짜 대단한거에요 처음 봤다 저 데미지 감수 시키는거 고집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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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열라고 어떻게든 아니 또 왜 안하지 저격해서 온거는 이사람이잖아요 왜 안하지 고집봐라 그런데 지 registred First 지민이 실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